적당히 하죠? 3코스트를 얼마나 주는게야 사악한 악마같은 게임 미니 후원은 투니션입니다 투니션입니다 미니 후원은 투니션입니다 킬 가게였구만 킬수야 수고 신성사타 이 동네 상점도 노래 쓰면 좀 낫을랑가 덜 빡쳤을까 병번신성인데 갑분핫 이제 보스 잡고 저거 망치먹으면 알고리즘이 좋을까 부팅 과정이 좋을까 부팅 과정은 너무 크고 첫 턴에 안 때리는 애들 많아가지고 작을 수리 쓸걸 간단한 건 한 번 넣지 말자 신성이 있어서 어느정도 배째할 수 있으니까 덱파워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애들도 창공지능 잠만 나 강화할 필요가 없네 그렇다고 잘 필요도 없는데 열쇠 녹색 열쇠 녹색 어, 쏘세요. 아이, 좋다. 탐색. 아, 나왔네 그 카드. 대개 카드가 요거밖에 없으니 약할 수 밖에 없죠. 유물도 그지같은 것만 나왔어. 아주 그지같애. 불 많고 엘리트 많은 곳. 여기 엘리트 불, 엘리트 불, 불, 불 많이 볼 필요 없겠다. 엘리트 불, 엘리트 불가 안 되겠다. 아, 뇌오. 터보, 홀로그램. 뭐 답도 없는 카드들밖에 안나오는구만 오진 강도도 먹고 살아야지 안 봐줬다 포션 벨트? 배터리? 에버 그지같은 것 밖에 없네 배터리 넣을까? 포션 벨트 하나 쌀까? 하나 지우고 배터리 넣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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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브가 좀 거지 같을 수도 있지 왜 기본 카드밖에 안 나오냐고 아니 뭐 아이씨 아아 돌겠네 신성말고타 그지가 통과만 잡히네 후파 넣을까? 아니야 아 왜 이렇게 기본 카드밖에 안 넣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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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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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겠네 진짜. 아니 좀 저 좋은 모음 이런거 좀 한대요. 매아리 뭐 하다못해. 하다못해 또 뭐가 있지? 축전기? 뭐 아무튼 파워카드. 빙하. 눈보라 뭐 이런거? 하의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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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됐어 어차피 사야 되니까 이정도 피가 껴도야 꽉피팡선 컴파일 드라이버 아이 뭐 어둠이 나오든가 플라즈마가 나오든가 뭐 좀 나오라고 뭐 아니 그제같은 게임 자도 되니까 그냥 배나 더 째자 아이고 미라소님 어서오십시오 기다리고 싶습니다 탑클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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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증폭 증폭지능? 증폭수리? 탐색 있긴 한데 탐색도 있고 홀로그램도 있고 고통맨 증폭수리? 저 흥분 iy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폭풍이요. 폭풍은 딱히 필요 없겠지. 아닌가? 필요한가? 필요하겠다. 업높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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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.1들. 정말. 돌기쌤다. 도약? 도약 잘 모르겠는데 냉기 믿고 가는 게 나을까? 12방어 차라리 역장 같은 게 낫지 않을까? 커스텀에서 액티뿍 하는 건 모드가 아닙니다. 2 2 2 2 4 아니 어쩌미리 그지같은 맘만 골라서 나오지? 헬로월드가 마리아빠 뭐야 멋대로 해봐라 하하 멋대로 해드렸습니다 아주좋아 배럭은 아는데 반응로 달려있습니다 짱분이 얽봤다죠 트위키 어 융합망치가 나을까 핵뿐 트위키가 나을까 미라손 있긴 한데 융합망치의 빠딴가 망치의 빠따죠 여기 엘리트 하나 둘 셋 귀신같은 까마구 진짜 귀신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런 미친 현두미 너무 세네 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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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너프 현두미 너프 빨리 현두미에 싹크캔 탐색 이란다 탐색 이란다 카드 두개 많이 보는데 쓸고 있는 카드는 저렇게 안나오네 쪼각모음 하나만 나와도 많이 편해질 것 같은데 방열판 나오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 소수야 반갑습니다 파워가 좀 나아주면 좋을텐데 어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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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빙하 챙기는게 더 급하겠지 어둠 없어도 데미지 나오자 전기 데미지 잘 나오고 제가 어둠 폭풍 쓸 것 같으면은 이용 희귀요물 함 주십쇼 희귀요물 함 주십쇼 잘 쓰겠습니다 탕력 볶음이 터보 넣을만한가 딱히 필요 없겠지 핵분열 한장으로 해결되겠지 미라손 믿어야지 옴놉 성급함 쓸만한가요 성급함 쓰자 폭풍 살까 저기 상점만 더할까 아니면 엘리트가 그냥 개체 껌별이니까 불에서 어차피 다 잘거고 옴놉 옴놉 아니야 수비를 더 찾아보자 음악 음악 자, 자, 자. 등폭풍 편향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유 뭐 맞아서 상관없이 점수는 떨어졌지만 아 185골드 굳이? 아 185골드 에헤이 이러지 말자고 오오오 아 아 아니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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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아리 메아리 같은 애들이 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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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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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아리 없는데 어떡하지. 에휴, 뭐 솔라 어쩌겠어. 솔라 어쩌겠냐고. 짜증 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게임 솔라 같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순행쿨러 오저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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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만요. 보기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monastery Torge prints 로제 로제 음? 빨리 메아리 줘요 메아리나 창공이나 빨리 쏘다 아 하다못해 하다못해 죽성기라도 줘봐 돌겠네 하나도 안주네 메아리 떴다 주는거 아니야 근데? 안주었지? 안주었지? 아우 역겨워 아이 빨리 좀 아니 아 긁이 갔네 게임 진짜 아휴 어 창공나왔다 창공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네 나 버퍼 있네 괜히 쫄았네 쫄포색 됐다 거의 다했다 탈픽셀 깝치네 메아리 서백투성이 받아라 저기 아휴 드디어 entspan기온다 탈픽셀 튀졌다던 으으으으으으으으Ay 탈팽이 허접색 깜치기네 알량 나왔다 달팽이 쓰기 저런 말 하니까 짜증나네요 알량 있으면 이제 편향 나오는 거 쓸 수 있는데 아니면 수리검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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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없어 수나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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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 돌릴 수 있겠지? 시계? 음.. 시계 보고 갑시다. 샘꽃도 볼 수 있으면 보고 갈까? 아 죽이면 안 돼. 아 이런. 안 돼. 해시계 보고 가. 배. 냉정함. 냉정함 좋네. 핸드 쏟았는데. 졸라 죽여온 거 빠졌네. 터라 카드 아직 안 썼지. 잠시만 정해진 방열판이랑 홀로그램 가져가서 적어야겠데. rah & Valmet 야수 좋아요 화상땜에 데미지 받는다. 복음 어 소세우 반갑습니다 이거 진짜 프리덤이 나왔던 거 아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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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 카드가 중요하네 파워 카드 안 쓰고 덱파 올리려면 역시 융합 어둠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이맛 다른 캐릭터도 마찬가지인가 뚫어버렸죠 너무 부럽다 억수름님 부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장어족쇠콘 병번신성이라서 뭐 핫했지